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잡초는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농사를 하다 보면 잡초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잡초는 뽑아야 돼, 잡초는 죽여야 돼, 잡초는 없애야 돼. 그리고 또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초제는 잡초를 말라죽이는 농약이죠.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잡초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 요즘 농사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비닐을 땅에 덮어서 다른 풀들을 녹여하고 여러분들이 농사 지연 그것만 싹이 틀도록 구멍을 내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는 잡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정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전 세계의 식물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인도니, 유럽 여러 군데에서 식물들 중에서 진기하고 또 이렇게 이쁘고 그리고 또 관상용으로 좋은 그런 것들을 영국에 엄청나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난 뒤에 자기들 정원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진기한 그런 식물이었고 보기 좋았는데 그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막 퍼지고 그래가지고 영국의 철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아니면 한 지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잡초라고 이야기를 단정을 하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심지도 못하게 하고 뽑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잡초라는 것은 인간이 그냥 구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잡초야. 이거는 유익한 그런 식물이야. 이런 식으로 인간이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이분법이 있죠. 우리 인간은 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우리한테 이로우면 이거는 좋은 거 우리한테 해로우면 이건 나쁜 거 이게 인간의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지구라는 이 세상에 실제 잡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잡초한테 물어봅시다. 지가 잡초라고 하는가. 그래서 지 나름대로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 잡초들도 지인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잡초들도 지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잡초들도 후손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잡초를 완전히 미워해가지고 약을 치고 뽑고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농사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를 이렇게 논밭에서 잡초를 다 없애고 난 뒤에 농사가 제대로 잘 됐습니까? 옛날에 우리 자연은 보면 실제로 잡초하고 옆에 잡초 옆에다가 이것저것 신고 해가지고 더불어 이렇게 농사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잡초를 뽑다 못해가지고 흙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극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경운이라고 그러죠. 경운해가지고 기계로 흙을 다 파가지고 잡초 뿌리 자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농사가 잘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난 50년, 60년을 했었어요. 하고 나니까 병충해 더 생깁니다. 더 생기고 농약 더 뿌려야 되고 그리고 또 화학비료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농촌이 병들고 있고 우리 농촌의 땅들, 논밭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나는 여러 가지 작물들도 예전처럼 건강하지가 않죠. 옛날에 우리가 한 50년, 60년 전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안 쓰고 할 때는 땅에 시금치라 하면 그 시금치가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약 쓰고 화학비료 쓰고 마주곤 하니까 옛날에 20분의 1, 30분의 1도 영양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만큼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 섭취가 됐는데 요즘은 이만큼 먹어도 영양 실조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비만 생기고 그게 영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먹어가지고 살쪘다 그러는데 그 정반대일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영양 실조로 살이 찌고 어쩌고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연은 여러분들 밭처럼 그렇게 해길적으로 옥수수, 콩이몬, 콧, 배추몬, 배추 이렇게 해길적으로 뭐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오만 것 때문에 다 붙어있는 게 그게 자연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영상에서 잡초가 도대체 뭐며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구글 이미지로 한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초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이미지를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이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잡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 주변에 이런 덜판 이런 것도 덜판이잖아요. 여기 이거 전부 잡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조건 딱 단정해버리고 저거 전부 다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기계가지고 엎어버리고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 버리고 민둥산처럼 흙만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게 옳은가 그런 것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아까 논두렁이 있었는데 여기 논두렁 같은 데 핀 그런 잡초들을 못 살게 굴어요.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못 살게 굴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초들을 없애고 나면 비 많이 올 때 논두렁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그게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두렁에 잡초들이 있게 되면 흙을 탁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더라도 잡초하고 흙이 그 물을 이렇게 머금 씁니다. 그걸 얼마든지 자기가 수용을 해가지고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잡초들이 과연 잡초인가? 그리고 걔들이 정말 쓸모없는 건가? 이런 걸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세상에는 잡초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잡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물 이야기인가?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전 세계 잡초를 전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잡초의 역사들, 식물의 역사들 그런 걸 이야기해놨는데 제가 사실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거 세상에 잡초라는 건 없고 사람들이 필요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꽃이 예뻐요. 예뻐가지고 영국으로 가왔는데 문제는 아프리카에서는 그 꽃의 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절됐는데 영국으로 데려오니까 그 꽃의 천적들이 없는 겁니다. 곤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확산이 엄청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면 잡초다 이래가지고 막 그걸 뽑고 난리를 피우죠. 그리고 영국에 일본에서 어떤 가온 이런 식물이 있답니다. 그게 일본에는 그 식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 식물이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고 그렇게 많이 안 퍼졌대요. 그런데 영국으로 오라니까 외래종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지천적도 없죠. 또 주변에 보니까 완전히 지 세상인 거예요. 지보다 못한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막 커져가지고 뒤에는 또 버블 만들어서 그 식물은 절대 심으면 안 돼. 눈에 보이는 쪽쪽 뽑아야 돼. 이래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잡초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잡초, 잡초, 잡초라는 그 말 자체가 인간의 그 사고에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잡초다, 뭐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식물들과 우리는 더불어 사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한테 해를 끼치고 물론 그런 식물들도 좀 있겠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해를 끼칠지 몰라도 그 해를 끼치는 그 식물의 그 특징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해를 끼치는 곤충을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식물들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아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 해가지고 무조건 때려잡고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육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제일 많은 게 소, 데이지, 닭 이런 거잖아요. 염소. 그런데 그 사육하는 동물들 보면 대부분 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왜? 키우기 쉽다는 거죠. 굉장히 사람 좀 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그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사자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키우잖아요. 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자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사자들도 고기 맛있다고 그럽니다. 호랑이 고기도 맛있고 아그 고기도 되게 맛있대요. 그런데 소고기보다 오히려 아그 고기가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라든지 아그라든지 안 키우는 것은 키우기가 어렵고 사람이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야 안 키우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농사 이런 거 할 때 밀이라든지 옥수수, 쌀 이렇게 재배하는 종이 사실은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식물들 숫자 같은 거 그다음에 종들 보면 어무시하게 많은데 왜 하필 몇 종 안 되는 것만 우리가 재배를 할까? 키우기 쉬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재배하기 쉬우니까 그걸 계속 발전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생물을 저희들이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미생물한테 항생제를 쓰게 되면 미생물들이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집니다. 이 미생물들도 지도 살기 위해서 그 항생제를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성을 가진 미생물들, 내성을 가진 그런 세균들을 그런 박테리아들을 우리는 슈퍼박테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애들은 인간이 개발한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미생물들은. 요즘 코로나니 어쩌니 이것도 사실은 내성을 우리 인간이 개발한 그거 가지고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못 살게 굴면 걔들도 지 나름대로 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 나름대로 살라고 자꾸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잡초들을 보면 무작정 뽑고 이렇게 하지 말고 놔두면 저가 알아서 다 삽니다. 저가 알아서 얘들하고 쟤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다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쩌든 방면으로 해야겠다면서 막 이러다 보면 거기서 걔들이 내성을 가지면서 더더욱 우리한테 큰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잡초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잡초와 더불어 살면 아무래도 농사 수확이 좀 적고 우리 수입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되죠. 그렇게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그거 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조금 적게 생산을 하더라도 뭔가 잡초하고 더불어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건강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무조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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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보다는 좀 건강하고 야무지고 이런 그런 농산물들을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먹는 게 사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도 시골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밖에 안에 보니까 완전히 잡초가 땅에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잡초 제초제나 이런 거 안 뿌리고 그 잡초 옆으로 땅도 안 디비고 이제 그 잡초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뭘 심으려고 해요. 한번 2월 달에 가서 이제 태비 뿌리고 지금 태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뿌리고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거기다가 이제 옥수수부터 해가지고 콩도 여러 종류를 한번 심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잡초하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잡초 잡초 해가지고 이제 자꾸 말하면 잡초들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개들도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달라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살살 달래가지고 잡초들 달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게 그게 좀 현명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